반갑습니다. 11월 18일 매매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무역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말을 하면서 무역협상 기대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증시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 0.7% 수준 상승했고 중국 증시는 부진한 경제 전망 지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민은행이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로 코스피는 기관이 7800억 수준으로 폭풍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1400억대 매도에도 1% 이상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번째로 코스닥은 외인 기관이 오랜만에 강한 쌍끄리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8%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DB하이텍 SFA 반도체가 5%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구충지 관련 주들이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기관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코스피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외인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등 지수 관련 주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일 시간대별 흐름을 보시면 기관이 정말로 많이 샀죠. 7,800억대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1,370억대 매도를 했고 개인이 6,500억이나 팔았죠. 수급이 상당히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은 더 좋죠. 외국인이 980억 그리고 기관도 400억 정도 싼거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만 1,270억 정도 매도했죠. 이런 흐름을 보면 상당히 수급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을 봐도 코스피가 거의 다 올랐죠. 의료정밀, 은행, 보험, 건설. 지금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은행, 보험, 건설, 전기전자 이런 부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증권도 좋았고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좋았죠. 오늘 바이오 주들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이오 주들 좋았고 반도체도 강했죠. 오늘 이런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고 건설하고 기타 제조, 오락, 섬유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자금을 보면 신용융자 잔고가 9조 4,400억까지 올라갔죠. 상당히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코스닥 쪽에 쌍끄리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정말로 좋아졌죠. 지금 거의 대세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듯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향이 계속 우상향이죠. 지금 계속 아주 좋은 흐름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세의 흐름은 완전히 상방을 가리키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봐도 크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부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완전히 접어드는 듯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좌측 그동안의 조정을 많이 보인 후에 21선 딱 받고 오늘 양봉 잘 만들어냈습니다. 5일선, 11선 다 뚫고 올라섰죠.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이 지속될 만한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죠. 기관이 430만 주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팔았지만 아주 좋았죠. 2% 아까 1.7% 상승하면서 완전히 그냥 대세 상승 흐름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좋았죠. 그동안에 많이 오르고 조정을 좀 보인 후에 지금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6만 2천 들어왔고 이제 기관이 최근에 또 같이 들어오고 있죠. 전기도 지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고 있죠. 둥글게 하고 방점 한번 딱 찍어주고 이틀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도 좋죠. 하이닉스도 박스권을 이제 좀 벗어나겠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30만 주 기관이 60만 주 들어오면서 아주 강한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죠. 수급이 좋으면서 120일 선을 계속 노크를 하다가 오늘 강하게 뚫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외국인 20만 주 기관도 17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240일 선까지 강하게 뚫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오늘 강하게 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유화도 이제 바닥 잡고 올라서는 모습이죠. 1.2% 올랐습니다. 외국인 5천 주 기관이 2천 주 들어오면서 이제 얘도 조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이런 분위기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이제 61선 이렇게 좀 있지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좀 확장세로 돌아설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오는 어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오늘은 약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죠. 외국인 10만 주 팔고 기관이 5만 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좀 많이 오르면서 조금 숨고르기 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래 꼴이 달면서 5일 선은 잘 지켜냈죠.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헬스케어 강부압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밑골이 달고 어제 좀 많이 오른 부분 조금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3만 주 팔고 기관이 7만 4천 주 들어왔습니다. 자 롯데 7성도 이제 바닥 잡고 양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2천 주씩 들어오면서 이제 3중 바닥 만들었죠. 이제 위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나스 미디어 지금 상승 흐름 탔죠. 나스 미디어는 지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61선 위로 올라섰죠. 자 기관이 2만 주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한번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1,400주 정도 매도했고 개인이 팔고 있죠. 기관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주가 돼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은 지금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2만 주 들어왔지만 기관이 11만 주 정도 팔았죠. 상당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상 한번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클 정도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롱인더 지금 계속 은봉을 보이다가 오늘 양봉 만들어냈죠. 자 기관이 18준주 팔았고 외국인이 9,500주 들어왔습니다. 자 코롱인더는 계속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물줄기가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모습이죠. 오늘 뭐 위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